돌산 갓 찾으러 왔는데 갓 어딨어요? 쇠부로 요런데! 쇠부로! 쇠부로요? 응 쇠부로! 쇠부로다가 사투리 우리 지역에 방문입니다 아 사투리 많다 갓? 어르신의 도움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갓 끼고 있어요 갓 이게 전부 다 갓이에요 와 진짜 많다 오마이 갓 봄에 소확을 지금 갓 수확하는 쪽인가 봐요 갓은 사계절을 다 재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겨울갓이 가장 맛있어요 봄이나 여름, 가을 이럴 때는 금방금방 재배가 되는데 겨울갓은 한 4개월 내지 5개월 땅에 있어요 겨운에 자란 갓은 겉잎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덜 맵고 더 달아진다고 합니다 노맛도 나고 감자맛도 나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맛 좋을 때 이거 맛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렇죠 일을 해야죠 밥값해야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던가요 우리의 백피디도 두 발 걷고 나섰습니다 어디 돌산 갓김치 얻어먹기가 쉬운 줄 알았나 어우 허리 아파 수고했어요 백피디 자 이제 정성 들였다는 갓을 들고 갓김치를 만들어 가볼까요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우리 많이 이어야 했을까요 3년 전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아내의 고향으로 귀농한 부부 이곳에서 아내의 새로운 재능을 찾았다는데요 요리? 요리? 요리 받으셨어요? 요리 받으셨어요? 아 이거요? 네 이게 뭐예요? 돌산 갓 요리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요리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오 제대로 하다 봤어요 아이고 뭐 음식을 입으로 하나 기다려봐요 내가 맛있는 거 좀 해줄 테니까 아우 기대돼요 아유 귀농 3개월 만에 손맛을 인정받았다고 하니 갓김치 맛이 정말 기대됩니다 돌산 갓에는 엽산과 단백질 비타민 함량이 높아 갓김치를 먹는 것만으로도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거 금방에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어요 그와 더불어 또 다른 본나물 음식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엉겅퀴 새순을 넣어 끓인 엉겅퀴 된장국입니다 엉겅퀴 자 여수의 본밥상 대리요 이게 다 지금 봄봄 봄봄 봄 갓김치는 이렇게 밥에다 이렇게 딱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드세요 아이고 예의바른 백피디 아버님 먼저 챙겨드립니다 내가 호강하네 이야 이제 백피디도 한입 어우 맛있네요 아까 먹은 거랑 다르게 양념해서 먹으니까 김치가 약간 톡 쏘네요 갓김치의 특성이 그렇게 톡 쏘는 거예요 와 여 엉겅퀴 자연 그대로의 맛과 향이 담긴 봄밥상 소박하지만 정말 끝내줍니다 여수의 봄은 풍요의 계절 같습니다 여수의 봄은 풍요의 계절 같습니다 아직 봄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신다고요? 네 여수로 봄을 마중 나가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도 감성로드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들의 옷차림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아직 꽃샘추위가 오락가락하긴 해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뭐 사람에게만 봄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나물에도 생선에도 봄이 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동맥꽃도 흐트러지게 펴 있고요 여수 밤바다도 군사하고요 그야말로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도경환씨 주말에 가셔야죠 누구라도 한번 데리고 가세요 꼭 연인이랑 가야 되나요? 친구랑 가면 안 될까요? 같이 가는 두 분이랑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경치도 참 여수 좋지만 음식이 또 장난 아니거든요 살벌합니다 직접 가봤더니 갓이 특산물이라 갓파이도 있어요 갓파이 갓파이 갓을 넣은 파이도 있고 갓김치 딱 입에 넣으면 바로 나오는 말이 있죠 오마이갓 정말 맛있거든요 요거 밥 다 올려가지고 먹으면 아 침고이네요 진짜 여행이랑 가봐야죠